안녕하세요. 2024년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답글 영상으로 유기인계계통 살충제 한번 설명해달라는 구독자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답글 영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기인계 중에 물론 사용하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스미촌 유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들 그 석회유엄압제 살포하고 복숭아라든지 이런데 깍지벌라도 마찬가지고 유리나방 뭐 이런 거 걱정돼가지고 보통 이제 석회유엄압제 살충제를 혼용할 때 이런 스미촌도 보통 혼용해서 살포합니다. 살포하면 살충효과 좀 좋기 때문에 살포하는데 오늘 그 작용기작 1번입니다. 1B 작용기작 1번은 뭔가 하면 작용기작 1번은 아스티콜린, 에스트리아제에 저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연결된 어떤 고리를 할 수 있는 걸 좀 저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깊게 담아면 어렵고요. 또 살충제 중에서 유기인계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그런 종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줄어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인계는 또 환경생물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크고 또 인축에 대한 독성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기인계 농약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고 또 사람에게도 이게 독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살포하는 시간을 짧게 쳐야 되지 너무 오랫동안 치면 사람에게도 좋은 건 없다. 즉 농사짓는 농부에게도 좋을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알칼리아 같은 생체 내 효소에서 바른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좋은 건 뭐냐 농작물에 대한 잔류는 짧다. 짧다. 그러다 보니까 약해가 나도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덜 납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이제 스미촌 이건 유제고요. 기름 성분이 됐다는 거죠. 유화제로 여기 보면 성분이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유효성분이 50%입니다. 기타 유화제나 용제가 50% 즉 원제 함량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나방이나 조류 이런데 벌 특히 나비 울벌 이런 조류 독성이 강하고요.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미촌이 보면요. 이제 수화제도 있습니다. 수화제도 있고 유제가 있는데 최근에 아마 스미촌 수화제도 구입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스미촌이 수화제도 나오고 유제도 나왔는데 지금은 이 스미촌을 만드는 회사가 동방입니다. 동방아그로서 만드는데 수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아그로서 만드는데 최근에 스미촌 수화제는 상품명은 살아있는데 만들지는 않아고 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스미촌 수화제가 필요해서 여러 차례 구입을 시도했지만 실제 구입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회사 측에서는 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규제가 심해지고 심해지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진짜 막 어렵게 살 때 이야기는 저도 농약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 반품하느라고 10월 말에 되면 보통 유통기간이 10월 말이거든요. 10월 3년, 2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10월 말에 농약을 반품을 해야 되는데 반품하러 농약회사 가보면요. 공장 가보면 이런 작업 환경에 어떻게 사람들이 견딜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최근에는요. 공장이 대단히 글쎄습니다. 가보면 진짜 기계화가 되어 있고 참 많이 좋아졌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미촌 수화제도 그런 작업 환경 개선 때문에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답니다. 대략 한 5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한 품목을 판매해서 그만한 매출이익을 못 올리는 기업의 기업 이윤적인 측면에 봐서는 수화제는 앞으로도 한참 동안 만들지 못할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스미촌 유재를 천장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적용작물을 잠깐 보시면 다양합니다. 벼, 소나무, 잔디, 사과 참고로 사과는요. 보면 임마리나방이 등록되어 있고요. 보시면 꽃이 피기 전후부터 시작해서 20일 해가지고 수화, 팔을 초중간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 주의하실 게 이것만 보고 사용해도 되겠다고 살포하다가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스미촌 유재를 살포하고 나면요. 사과의 고운 붉은 선홍색 선홍색 그 사과 색깔이 좀 탁하게 난다고 하죠. 좀 선명하고 좀 보기도 맑은 그런 색깔이 나야 되는데 흐리고 탁한 색깔이 난다. 즉 착색 조건이 좋아지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미촌 유재라든지 일산 유재 이런 거 사과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마구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대신에 이런 동계에 석회용합제를 사용해서 살포할 때 나무조미라든지 복수항 유리나방 뭐 이런 거 그리고 각종 나방류 순나배나 심신용 그런 거 부분이 좁히 수확해서 월동하는 이런 경우 그런 것을 방비하려고 사용하면 되지만 생육계는 어지간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복수항에도 사실 등록되어 있거든. 복수항도 나무조미라든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게 스미촌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풍뎅이, 나방, 깍지벌레 그리고 노린제 또 다른 장목을 보면요 마늘의 뿌리응애 뿌리응애는 참고로 관주합니다. 관주 그리고 꽃미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어있다. 등록이 노린제부터 파, 바, 뭐야 팥, 바구미까지 그리고 노린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확안전기준은 대부분 짧아요. 왜? 이게 유기응계 특성상 짧은 잔류성을 가지고 있다. 대신에 관주할 경우에 뿌리응애라든지 마늘 같은 데는 관주할 경우에는 이게 잔류가 60일입니다. 60일 그러니까 관주할 경우는 최소한 5, 60일 전에 사용하시고 일반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14일에서 길어도 20일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잔류는 의외로 짧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스미추는 사용하기를 주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콩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유용합니다. 콩에 노렌지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미추는 또 원칵 나온 지 오래된 약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측에 봐서는 벌써 본전을 뽑았다는 이야기죠. 생산 라인하고 뭐든 그래서 그래서 가격이 싼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라든지 이런 데 좀 주의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유깅계 농약 작용기작 1번입니다. 일비 스미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미촌에서 설명드리고요. 참고로 석회용압제 사용하실 때 살충제 혼용 배수는요. 천백입니다. 물 500ml당 한 병 넣으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또 장문에 따라서 두 병까지 넣어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독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르게 골고루 약이 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 배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스키용압제 사용하실 때 전착제 같이 혼용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드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스미촌 같은 경우는요. 복분자의 싹이 특이진에 사용을 합니다. 가격이 안 비싸기 때문에 복분자도 존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무점요. 무엇보다도 유리나방에 빵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유리나방. 그러니까 복숭아라든지 그리고 저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복분자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동계 방지할 때 동계 방지할 때 사용하시면 좋다. 그리고 깍지벌레도 같이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주로 콩 같은 경우는 노린재나 나방 때문에 사용하지만 깍지벌레나 나무좀, 유리나방 이런 데도 곁들여 사용되어 있고요. 일부 품목은요. 응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응에도. 그러니까 골고루 사용하는 약이다. 하지만 약 치는 시간은 되도록 단타로 짧게 하시는 게 좋다. 이 스미추는 약을 쳐보면요. 냄새도 많이 납니다. 오랫동안 살포하면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반대로 말하면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유기인계 특성상 약이 남는다고 중복 살포하면 생육기 때는 약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에 뜨거운 시간에 살폈을 경우도요. 이 유제는 보통 유제들 특징이 그래요. 고온기 뜨거운 시간에 살포하면 약해를 받으니까 너무 뜨거운 시간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보면서 오늘은 유기인계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한 댓글로 요청하신 유기인계 중에서 스미추는 유제 한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글로 드릴 건 드리고 또 설명이 좀 길어질 부분들은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댓글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